너만이 옳지 나를 이해해주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원래 이정도는 아니었거든 이제 후보만 몇 개 넣어볼까 세상에 나쁜 취향은 없다 가슴 교복 뭐 이래 이거 잡혀가야 되는 거 아냐 이런 걸 만들어놔 잡혀갈 것 같은데 섬란 카구라 시노비 마스터 일러스트 이상형 월드컵 와 일러스트가 788개나 했나봐 일러스트가 788개가 있어 최악의 김치 월드컵 아 내가 김치를 안 먹어서 그리고 야한 속옷 이상형 월드컵 진짜 이런 거 왜 만드는 거야 왜 만드는 거야 이런 거 진짜 잡혀가 옛날 캐릭터라서 아 세대차이라고 그래 틀이야 틀 세 글자 물음표가 나는데 왜 물음표가 나왔지 갈고리 의무수집가 휠치 빨리 그려보소 빨리 왜 안그려 얼마나 고민하는 거야 시간 없어 45초 남았어 창작의 고통 그리기 힘들다고 우와 맞췄다 이거구나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리기 힘들대 이거 스크리블 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오른 왼쪽 위에 주소 뜨죠 나만 맞춰? 그리기 힘들다잖아 그리기 힘들대 꽉 찬 건 아니고 링크가 없어서 안될걸 두 글자 음 또 의미네요 고민 너무 많이 하는데 F 아 아냐 함수 아냐 파킨 플릭 압박 아 나이스 정답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야 1등 가져가겠습니다 F목어라 욕밖에 생각 안 났다고요 평소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는 거죠? 퍼니 아니야 이 정도는 맞춰야지 이건 다 왔지 영활모실화속 안 된다고 가족이야 가족 아 1등 가져갑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사랑이겠지 우린 그저 친구니까 선긋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? 다짜고짜 키스는 좀 너무 급전게 아냐? 너무 다짜고짜 키스는 좀 그렇지 않나? 나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자 이쪽에 맞는 것 같아요 뭐? 언다인은 절대 나도 언다인에게 키스를 한다 살자 나는 언다인의 눈물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외친다 폭주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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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정도로 막 막 엔돌핀이 돌진 않아 이게 해보면은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좀 기분이 묘해 엔돌핀이 저런 식으로 돌진 않아요 여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집사복 집사복 지금 아드 절 쪽에 있어요 어디어디 여기 시야에서 뭐할까?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우리 뭐할까 여기 여기서 뭐할까? 이쪽으로 올 거거든? 안와? 야 CCTV를 참아? 진짜? 없네요 잠깐만 스킬이 밀나가는데? 스킬이 다 빗나갔는데? 야 이럴수가 스킬이 다 빗나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이기네 야 이겼다 이거 야 1등 했는데요? 나 궁극기 완전 잘 맞췄어 나 궁극기 3명 다 맞췄어요 어 1등 연속 3명 했다 와 이긴 되네? 광고 떠서 이상한 방 갔다고요? 아 그래요? 여기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들 이거 뭐야? 뭐야 TWI 스위치 방송 아 이거 내가 답을 말해버렸다 비추적 눌러달라고? 종민이요 보내줘 돈에 돈에 아니 넣지마 세금 신고 많이 해야 돼서 힘들어요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야 자막은 좀 띄워주면 안 되냐? 너는 친구들의 영혼이 아스리안 안에서 울려퍼지는 것을 느꼈다 아 잠깐 공격하지마 왜 자꾸 공격하려고 그래 아니 뭘 울어 울 정도 아니야 이 기분은 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난 아무도 필요 없어 야 공격 아프다 야 너무 많이 때리는데? 버텼어 부르기 널 찢어버리게끔 말겠다고 공격 적어지죠? 오우 시피언스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? 왜 내가 너를 계속 자부 닮아 들으려고 하는지? 나 이렇게 대사가 안 익혀지냐 나 내 혀가 계속 꼬여 왜냐면 니가 특별했어요 너만이 올지 나를 이해해주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아 원래 처음 했을 때 아 좀 눈물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아 죽겠네 진짜 아 진짜 아 나 진짜 이 정도는 아니었어 아 잠깐만 눈물 좀 닦았어 아 진짜 아 이제 게임하자 아 집중 좀 하자 제발 아 집중 좀 하자 제발